일단 이제 다들 피서 계획도 세우고 예약도 하고 그러실 텐데 국내 몇 군데 여름에 갈만한 거 소개 좀 해주세요. 아마 기대를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일단은 여름에는 바다를 아무래도 좋아하죠. 계곡도 많이 갑니다마는 전라북도 군산의 고군산군도. 고군산군도. 저는 대학 시절부터 좋아했던 곳이고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리가 더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새만금 방조제가 생기면서.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초화되면 이곳에서 세계잼버리 대회 같은 열리거든요. 군산 일대에서. 겸사겸사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. 피서보다는 여름에 이혈치열로 좀 계곡을 걸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라북도 남원의 구룡계곡이라고 합니다. 남원의 구룡계곡. 이것은 계곡을 감상하는 것보다는 쭉 내려오면서 숲길을 걷고 그다음에 계곡을 끼고 도는 길인데 제일 끝머리에 구룡폭포가 있어요. 그런데 폭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위에서 내려오는 걸 생각을 하죠? 네. 그렇게 생각하는데. 그런데 이 구룡폭포는 와폭이어서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폭포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 소리꾼이었던 송망갑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득음을 했던 그런 명소이기도 하고. 남원의 구룡계곡. 한 군데에도 소개를 해드리면 충청남도 태안의 연포해수욕장. 유명하죠. 연포해수욕장. 유명하죠. 이것이 1978년에 방송인이셨던 지금도 하시겠지만 황인용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제1회 해변가요제 본선 대회 했던 멘트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잖아요. 대학교 1학년 때. 그래서 연포에서 해변가요제죠. 해변가요제 시작되면서 그때 왕영은 씨가 있는 그 팀들이 여름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가 히트치면서 여름은 사랑의 계절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노래 덕분에 이 연포가 많이 유명해졌고. 지금도 이제 한적한 경포대라든가 해운대 여행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가족과 함께 좀 오붓하게 여행을 즐기실 분들한테는 연포해수욕장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거창 국제연극제가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. 네. 거창에 가면 수승대라고 있는데요. 이 수승대가 국가회의에서 국민 관광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승대라는 곳은 많은 인물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남덕유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아가지고 물놀이장을 만들어놨단 말이죠. 그리고 소나무 숲도 있고 주변 경관도 아름답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가족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데 마침 이 수승대 주변에서 매년 국제연극제가 열립니다. 그런데 이 연극은 보통 연극 무대에서 하잖아요. 여기 야외에다 무대를 만들어놨죠. 좋겠네. 그러니까 물놀이를 하면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. 그래서 여름 기획 세우실 분들은 거창 수승대 그 위쪽에는 또 월성계곡이라고 해서. 월성계곡. 월성계곡 이런 것도 좀 다녀볼 수가 있고. 그리고 마침 이제 거창 국제연극제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 세계에서 한 10개국 정도가 참여를 해서 공연단체는 한 50여 공연단체가 되는데 한 80여 편의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. 야외 연극을 한번 보시면 느낌이 확 달라요. 오늘 소개한 여행 정보들은 오후에 이수경의 러브앤팬 팬밴드에도 올려드릴게요. 양양 미천골 자연휴양님도 추천하셨네요. 이건 정말 좋아하는 곳이죠. 아마 여행을 좀 다니신다는 분들은 미천골 얘기만 들어도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한 1초 정도는 경의를 패할 정도로. 미천골은 현재 자연휴양님으로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자연휴양님들이 우리나라에 100여 개가 되는데 가서 보면 이게 자연휴양님인지 그냥 휴양님인지 알 수가 없는데 미천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자연휴양님으로 이름을 붙여도 되는 곳인데 이 계곡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 보존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. 이 계곡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이 계곡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